아 아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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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진량장 이거 좀 잘하라 귀가 아 아 아 정서하네요. 흥분 안 되는데 10년이 지나갔는데 별로 늦지 않았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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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대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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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담 내렸습니다. 저희들에게도 상당히 고부적이에요. 쳐다보다가 말아버렸어요. 그렇게 해서 여행을 한 장순 선생님. 네, 네. 야, 그러면 어디 가야 돼? 다들 뭐 반대는 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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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